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아 예 굶지마 퍼피 프린세스 뮤사 모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 이거 불 좀 더 넣어주고요 어 예 그 다음에 이게 어 네 이게 얌체가 네 지금 아 얌체가 무슨 내 가출하려고 저 밑까지 가있네요 아이고 네 쟤는 그냥 낫돼가지고 한번 데려오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그 어 눈이 한번 녹았던 걸 보면 네 좀 있다가 그 봄될 거니까 네 봄돼가지고 네 맵 한번 더 밝히러 갑시다 네 지금 아직 좀 못 밝힌 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글루머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한번 더 돌아다니기로 하고요 아 네 여기 어떻게 가지? 여긴 되게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네 일단 그거는 봄되면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겨울에 네 마지막으로 좀 자 일단 겨울에는 그냥 집에 좀 있을게요 자 이거 나무 좀 넣고 그 다음에 네 쟨 좀 넣으려니까 이게 다 꽉 차있네요 자 이게 인벤 빛내가 하나 있을 건데 어 하운드 오네요 자 그래도 일단 낮에 오는 것 같고요 네 낮에 오면은 그냥 근처에 있는 랍스타이드를 다 동원해가지고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어 그 다음에 예 갑자기 봄이 됐습니다 자 저기 3층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그냥 이거 먹어 아니면은 그냥 좀 동굴에 한 번 더 들어 동굴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올까요 자 지금 두 마리 애들 오네요 자 텐타클 스파이크로 바꿔준 다음에 어 왜 근데 많다 이거 지금 70일째라가지고 어 애들이 좀 많긴 하네요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좋아 두 마리 얼었고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어? 야 얼음하운드 캐리해주네 야 얼음하운드가 도와주네요 자 아래쪽에 두 마리 남은 거 아 한 마리 더 잡고요 마지막으로 자 한 마리까지 얘는 랍스터 예 랍스터가 마무리해주네요 자 잡아주고요 이제 이거나 다 주워갑시다 아이고 네 이게 봄 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환영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음 뭐야 뭐가 지금 있나 얘가 지금 막 네 싸우자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거미였나 이게 아무튼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일단 저는 거미나 좀 잡고 있을게요 자 여기까지 끌고 가서 굿굿 둘 셋 아우 얘 한 대 때려놓았고 두 대만에 잡았네요 자 다음 아 근데 거미가 없지 여기 아 예 막타 때려가지고 잡아주고요 자 한 번 더 나오나 어 나오네요 자 얘까지 잡은 다음에 지금 챙길 게 있나 얘 챙길 게 와 이게 봄부금이구나 야 봄부금 처음 들어보네요 와 야 봄에 진짜 야 그리고 작물 잘하고요 와 야 드디어 봄이네요 아 자 일단 이것 좀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빨 저것도 좀 넣어놓읍시다 네 다음 거에 나오려면 좀 남았으니까 저거 덧 만드는 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크소드 이것도 쓸 데 없겠죠 네 그러면은 얘도 좀 넣어주고요 얘도 좀 넣어주고 얘는 여기다 네 좀 해가지고 좀 쓰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넣을 거 있나 어 어 새 잡혔네요 자 자 새는 잡아서 내 고기가 되어라 내 고기로 만들어야 제맛이고요 그 다음에 얘 아직은 춥나 보네요 자 자 얘랑 얘랑 바꿔놓은 다음에 이거 밑동이랑 좀 파두고 파두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 자 지금 삽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어 그 다음 지금 예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설마 이거 부서져 부서졌나 이거 어 잠시만 야야야 아이 피레치매자가 여기쯤에 만들어놨었죠 아 부서졌네 이러면 야 어우 네 벼락 이거 잘못 치면 그냥 그대로 다 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이거 빨리 좀 만들어줄게요 네 사이어스 탭에서 만들 수 있는 예 이거 하나 해가지고 자 이쯤에다 설치를 하나 해놓읍시다 어 뭐야 거미가 왜 여기까지 나와 네 거미가 멀리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 근데 상자가 하나 더 필요하긴 하죠 네 상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일단 밑동이오다 파주고 그 다음에 리파인 탭에 들어가서 아 아 이거 이거 전에 아 근데 인베린 너무 차지한다 진짜 아니 뭐한다고 인베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자 여기다가 금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네 보드나 좀 만들어둡 네 보드 좀 만들어서 상자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을게요 와담 진짜 예 봄 돼가지고 비오니까 불 금방 꺼지네요 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솔방울은 심어놓읍시다 네 오 근데 거미들 되게 막 멀리까지 오네 자 옆에서 뭐 싸우는 소리 나구요 자 자 이것 좀 더 예 다 심어준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 워터 로그 핀코 마저 젖었다는 얘기죠 네 아 그냥 이거 피레칭 근처에 심어놓으면 되겠네요 이거 벼락 벼락 떨어지는 벼락 떨어지는 게 좀 걱정되면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자란 거 좀 수확을 해줄게요 근데 겨울동안 이거 좀 많이 썼나요? 겨울동안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어 그 다음 수박 하나 자랐고요 아 용과 지금 빨리 심어야 되죠? 네 용과 한번 심어놓고 이제 나갑시다 아 그 다음 지금 아 어차피 벌 다 킬러비겠네요 이번에는 네 봄 돼가지고 벌은 다 킬러비일 거고 그 다음에 버팔로도 이제 또 발전기 시작돼가지고 네 봄 끝날 때까지 안 끝날 거고요 아이고 아 근데 좀 돌아다니 돌아다니기 좀 힘들긴 하겠네요 자 이거 좀 넣어두고 그 다음 풀 망한 게 안 넘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죠 그 다음에 만들 게 있나 아 이거 밥이나 좀 먹읍시다 자 이거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밑으로를 두 개 먹고 그 다음 육포 지금 세 개 있는 거 좀 챙겨 갈게요 아 이거 안 심겼네요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심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준비 끝났고 이제 나갔다 옵시다 네 그리고 이게 기호는 네 괜찮겠죠 이거 그냥 들고 가 네 일단 들고 가 볼게요 그 다음 얘는 허기가 이십 몇 남았으니까 네 이십사 남았으니까 얘 밥이나 좀 주고 갑시다 아 지금 알 알을 아직 안 구웠죠 네 그럼 이것 좀 먹여둘게요 네 이게 상한 걸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좀 허기가 많이 안 차네요 자 일단 저거 네 아 얘 꽉 채워두고 자 이제 내려갑시다 아 위에는 볼 거 있나요 위에 위쪽은 아 이쪽으로 갈 아 그럼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어차피 이거 아래쪽은 그거 하운드 지형이랑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그거 저거 이거 이와전인가 그때 불나면서 저거 나무 다 탄 거 배놓은 거죠 아 그리고 봄 지나면은 똥걸 걱정은 없겠네요 애들 다 발전기 나오고 아 그 다음 한 번은 들러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랍스타 좀 여기다 갖다 놓을까 네 갖다 놓아야 좀 네 저거 더치랑 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 또 랍스타가 네 더 딱 밝겠네요 자 올라가서 여기 얼음 좀 녹고 있고 저거는 굳이 캘 필요는 없죠 네 그냥 나중에 와서 저거 남아있는 거랑 그 다음 돌이랑 해서 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근처에 있는 이런 거 좀 네 벨 이런 거 좀 캐줄게요 자 어 뭐야 어 얘 봄 됐는데 아직 그거 킬러비는 아니네요 자 아 그 다음 무덤인데 팔까 예 인변 없으니까 올 때 팝시다 네 올 때 아니면 나중에 기억해서 오고요 자 나이트 이스 커밍 밤이 온다고 하네요 아 야 길이 끊겼네요 네 이러면은 좀 아 이러면 좀 짝단 얘긴데 이게 아 그 다음 비 그쳤으니 아 예 작지는 않네요 네 그 다음 여기 두 도지 한 마리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암석 앤가에서는 좀 암석시대로 하나 나와주지 예 자 올라가보면 아 이게 작은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끝난 거 보면 아 그 다음 아 그 다음 지금 겨울에 워킹케인 하나 구했으면은 이럴 일 필요 없는데 네 워킹케인을 못 구해갖고 진짜 느리게 하네요 일단 금맥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자 자 지금 인변 없으니까 저거는 그냥 챙겨가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야 진짜 기꺼 올라오니까 진짜 별 거 없네요 자 어우 야야 파면 안되지 파면 네 근데 되게 두 도지가 많네요 집 근처에 있는 애는 아마 제가 잡았을 건데 되게 두 도지를 많이 본다 요즘 자 이쪽에서 내려가주면 네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묘지나 나중에 그냥 도구리는 그냥 무덤이나 파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파면 레드잼 어 그 다음 금 어 야 네 이거 잡동상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이거 여기 파면 네 블루잼 하나 나왔구요 어 그 다음 저게 어 라이프기밍 아몰래 하나 나왔네요 어? 뭐야 이거 그거 아냐 어? 거인이 지금 나온다고? 뭐 뭐야 어? 뭐야 왜 벌써 나와 얘? 아무튼 좀 뭐 이상하긴 한데 예 아무튼 거인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좀 이따 밤 되니까 예 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거 뭐지? 예 저거 오리인가요? 오리에요 저거? 오 좀 이상하게 생겼다 얘가 일단은 얘 체력보면 3천 얘 알짤 없네요 뭐요? 아 아 저거 기억났다 아 저거 아 맞다 저거 제가 울면은 저거 무기를 놓치죠? 얘 어우 깜짝아 그 다음 얘 근처에 아마 그 얘가 알을 까가지고 알 깐걸 네 알에서 막 새끼들이 나온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대 두 대 뭐야 만월 아니네요 네 깜짝아 뭔가 했네 아이 자 만월은 아니고요 일단 이거 든 다음에 네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좀 하고 있읍시다 자 이건 어 야 스파이크 어디갔지? 일단 급한 대로 이걸로 좀 바꿔주고요 아 야 무기 놓치고 자 와봐 때려봐 아 위에 있는 건 유령이네요 자 무기 한 번 더 떨구고요 네 이게 딴 거인들은 막 한 대 때리고 빼야되고 막 그런데 얘는 그냥 네 느긋하게 두 대 때려도 네 두 대씩 때려도 되네요 아 야 근데 이건 좀 짜증난다 네 그 다음에 유령이 아마 알아서 나중에 집을 갈 건데 아직은 안 가고 있네요 자 아 근데 왜 거인이 벌써 나왔지? 예 어 그 다음에 무기 좀 주워가고요 아 일단 나 딸때까지 그냥 좀 도망 좀 치고 있을까요? 자 아 지금 이게 유령이랑 좀 겹쳐가지고 아우 야 또 떨구? 일단 좀 있다가 나도 되겠네요 아야 또 떨구? 아이씨 아이씨 일단 유프 하나 먹어 주고 자 놔냈습니다 텐타글 스파이크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이거 하나 주워가지고 아야 주워야지 임마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일단 좀 그 저기까진 좀 끌고 갈게요 네 일단 얘는 깜짝아 피 얼마나 뺐지 네 2000 가까이 뺐네요 지금 벌써 그 다음 다가가도 얘가 정신력 감소 그런거 없구요 되게 후군데 얘가 아 그 다음 유령 아직 남아있네요 잡아 자 내려와 애가 이제 울 때가 네 됐네요 자 한번 울어주구요 아 근데 이제 애가 피가 많긴 하다 거인은 거인이라서 자 발봐라 어 그 다음 애가 알아서 체력이 좀 많이 빠졌네요 애가 아 아아 한 대 맞았구요 근데 이게 데미지 리덕션 80%니까 네 지금 3대 맞았죠 한 대 맞아서 오케이 아 또 자 때려 1100 남았습니다 야 이거 충분히 때려 잡겠다 이거 오늘 안에 자 다시 집어주고 자 다시 집어주고 아 또 아 또 아 근데 무기 좀 떨고기 하지마 귀찮아 아니 되게 귀찮네요 얘가 패턴이 자 두 대 더 때려주고 아 아 아예 또 자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대 더 한 대 오케이 잡았네요 자 경험치 10 얻었구요 그 다음에 블루 네 잼 두 개 그 다음에 글로우 더스트 이걸 주네요 자 일단 잼을 좀 떨궈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따로 떨어뜨려 떨어뜨려 놓을 만한 게 라이프기빙 아몰레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서머스톤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떨궈두구요 이거 일단 뭐 고기랑 이런 거 먼저 좀 챙겨갑시다 예 그래도 거의 크기만하게 고기도 많이 주네요 자 허허 지금 닭다리랑 그 다음에 고기 6개 얻었고 이게 다운 피덜 이게 어디다 쓰는 거더라 네 여름용이죠 이게 여름용 그러면은 막 예 안 덥게 만들고 그런 옷 하나 만들 수 있나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은 어디보자 어 지금은 이것 좀 넣어놓읍시다 그 다음 이거는 얘한테 그냥 바로 먹이구요 아 저기 야야야 밥 준다는데 왜 어디가 네 먹여주고 육포 하나 먹은 다음에 바로 좀 올라가 볼게요 근데 이게 초반부에 거인 잡으면 후반부에 안 나오나요? 네 이게 이래놓고 후반부에 또 나오면 또 짜증나는데 되게 자 아니면은 저거 가을 거인 아 가을이란다 네 본 거인만 저거 그냥 초반에 바로 나오게 되있나? 어 저거는 좀 나중에 정리를 해주고 네 일단 제일 먼저 챙겨갖고 내려옵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 번 더 좀 왔다 갔다 할 시간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해주고 어 베리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육포도 다시 넣어준 다음에 올라갑시다 아 이거 이거 넣어야 되죠 여기는 그거고 이쪽에다 해가지고 아 여기구나 레디잼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어디 있더라? 여기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글로더스트 이것도 좀 이것도 좀 넣어주고요 예 예 이제 올라가면은 이거랑 이게 이거랑 이게 있네요 아 그 다음 그거 하나 만들까요 그냥 차라리 예 차라리 나중에 어차피 디오클롭스야 다음 해에도 나오는 거고 하니까 아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깔아야 되긴 하는 예 깔아야 되는 건데 어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펫불드고 바로 내려갑시다 네 그럼 그거 하나 만듭시다 일단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디오클롭스 눈깔 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비를 담아가주는 모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뭐야 크라운 만들려면 프로즌 클리스탈 크리스탈 필요한데 이게 아마 재료가 좀 빡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 한번 해주고 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 좀 다 캐놓읍시다 네 그 다음 젖었다네 젖었다네요 자 아 이거 이거 써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재료가 어떻게 되더라 매직 쪽은 아니었고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퍼피 프린세스 큐라 크라운을 이거 만들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좀 재료가 힘들 뿐이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 부활했던 이유가 있긴 있네요 이게 재료에 그거 그거 들어가는 거 보면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자 아무튼 예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좀 내려가야 있나 이게 레인코트 그 다음에 네 데퍼 헷 저거는 바람막이 그 다음에 이게 방안복 써몰 프레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워 슈츠 아 진짜 워킹 케인 이거 와 그 다음 이게 아마 네 되게 따뜻한 거일 것 같고 그 다음 이거 네 아이브렐라 네 이거를 이거 만들면은 그 비걱정이 아예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뼈 추억을 내가 좀 모아 네 세 개 있네요 세 개 나중에 따로도 모아 모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미랑 얘랑 싸우고 있고요 아 여기 똥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어 뒤보자 아 그 다음 이거 잡동사니처럼 가지러 가야 되죠 아 근데 귀찮다 네 전 다음에 네 그냥 저거 갖고 오는 건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용과는 네 씨앗으로 바꾸 네 바꿔놓읍시다 자 용과 다섯 개 다 자랐고요 네 이거는 얘한테 매겨가지고 자 이제 씨앗으로 바꾸면 되죠 아 그냥 떨구지 말고 뭐야 어 이제 이제 되네요 아니 이거 말고 씨앗 하나 네 더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홉 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넣은 다음에 내려갑시다 다시 아이고 네 위에는 별다른 거 없는 것 같네요 돼지애들은 뭐 아직 잘 싸우고 있겠죠 아마 네 여전하네요 여기는 자 3층 집이랑 싸우고 있고요 야 근데 이거 버그가 해결 안되나 지금 밖에 네 마리나 있는데 이거 예 저거 그 저번에 예 따로 제가 따로 할 때도 막 돼지가 밖에 나가있고 그러네 그랬는데 네 저거 아직도 안고쳐졌나 보네요 자 그 다음 이쪽도 지금 막혀있고 아 그릭머시룸 이거 좀 캐갑시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하나 있으니까 저기서 야영을 할까 아니면은 네 이거 좀 더 내려갈 수 있긴 하죠 네 그럼 한 여기쯤까지 와서 한번 자리를 필게요 일단 모기 한 마리 있구요 아 야 어그로 끌렸어 이거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막혀있을 거고 여기도 막혀있을 거니까 네 그냥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근데 부활치 없나 부활치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네 부활치가 없는게 좀 아쉽네요 이게 부활치만 있으면은 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건데 자 여기서 더 내려가서 아 그 다음 여기 펭귄들 집이었죠 아이야 저거 알 부하다 막고 남아있네요 더 내려갈 수 있나 지금 만들어 놓은게 여기 하나 더 있긴 하죠 네 그러면은 저기까지 갑시다 일단 네 저기 저거 뭐 저거 설명이 뭐더라 무슨 뭐 전우줄 양극장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아무튼 저런게 있네요 아 난 비아논인데 이거 왜 쓰고 있었냐 네 내구도 낭비 좀 했네요 자 아 내려가면서 이거 뼈초각 좀 필요하니까 네 이것도 좀 부숴 부숴가지고 갑시다 갑시다 이거 자 그 다음 위쪽에 하나가 더 있구요 아 이빨도 하나 나왔네요 아 그리고 이거 아 여기도 돌이 좀 돌이 좀 있긴 하구나 네 자 나중에 여기 한번 와가지고 돌 좀 캐야되겠네요 지금 인변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어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돌이는데는 하운드 있지 네 이게 돌 근처에는 꼭 얘들이 얘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구요 자 이제 집에 갈때 안됐나 쟤들 아이고 네 올해도 쫓아오네요 어 이제 가 예 이제 좀 가겠네요 자 어 네 일단 이거 이거는 하나를 만들 준비를 해두고 해두고 이거 갈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근데 여기도 길 없는거 보면은 좀 끊길 수도 있겠네요 네 저거는 그냥 잡기 긁는거 같구요 어 끊겼네요 아 예 위로 올라가보면은 저거 발자국 하나 있고 어 깃털 하나 나오네요 자 일단 여기서 캠프파이어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는 또 따로 다시 올일 없을거 같으니까 자 자 이렇게 해서 정신력 좀 채워두고 아니면 그냥 횃불리고 좀 돌아다닐 에 돌아다닐까요 아 근데 지금 네 영상을 좀 찍은지 좀 됐으니까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송 보름달이었구요 네 영상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우 예 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